반갑습니다. 딩기레닷컴의 딩쌤 서조환입니다. 오늘은 영화 라붐의 오에스트로 사용된 리얼리티라는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부분에 멜로디가 나와있죠. 이 부분을 핑거스탈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연주합니다. 자 이렇게 4마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멜로디가 C 이렇게 되죠. C솔렛 C솔렛 D솔렛 D솔렛이 예쁘죠. 엄지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C-E 플렛을 풀콘으로 잡은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 E 플렛. 이게 E 플렛이죠. 그리고 두개만 라라는 멜로디에다가 베이스만 두바 그 다음 D7 이렇게만 처리한거에요. 노래가 나오는 반주 부분 한번 해볼게요. 멜로디가 이렇게 되죠. 자 리듬이 딴딴딴 딴딴 하고 약간 신코페이션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으로 좀 비슷하게 리듬을 살리는거에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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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자 코드는 G 그리고 D2-F 자 일반적으로 저는 D2를 이렇게 잡아요 1,3번 손가락으로 잡는데 여기서는 그 다음 Dm가 나오기 때문에 E4번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엄지로 베이스 검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Dm를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 F 4번 줄이 잡았죠 4번 줄 3,8 그리고 E코드 D-F, E,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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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멈추기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am Cm cm dm7 A2 으 으 이스라 이렇게 되죠 으 그리고 드림 쌈 아예 리얼리티 부분 후련 쥐 으 b7 으 으 으 으 자, 이 부분, e-m2, e-m9 인데, 이런 부분은, e-m9 부분의 멜로디를 조금 살려주는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a2까지, a2의 멜로디가 c죠. 다시요, e-m에서 e-m9을 1번초 2프레스에 잡는거에요. a2, a7, d7, cd7, bm, e-m7, Am 부분인데, 그냥, a-m7으로 한마디 쭉 치셔도 되는데, 이때는 저는 좀 멜로딕하게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am 멜로디를 좀 따라갔죠. 그러니까, A-m7에서 fma7에서 이렇게 차례했는데, 이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a-7 f-7 d7 이렇게 처리하면 또 같죠? b-7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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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는 핑거링 반주였고 이번에는 스트로크 반주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전주 부분의 멜로디를 스트로크에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스트로크 반주로 G코드 그리고 D2-3 f-7 D-3 f-7 그리고 C 마이너 슬러시 E 플랫을 이제 풀코너를 잡아주잖아요 어떻게 잡냐면 이게 C 마이너에요 여기서 베이스가 E 플랫 5번줄 6프렛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거에요 A 마이너 폼에서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이렇게 되고 3개 손가락으로 5번줄 6프렛 그리고 6번줄과 1번줄은 뮤트입니다 이런 코드가 되요 그리고 D7을 이렇게 잡았어요 C7 두칸 이동해서 D7 역시나 1번 6번줄을 뮤트에요 이렇게 되죠 아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 부분 여기도 G 코드 D2 Thest F4 D5 Thest F5 D7 Thest F5 E2 박 D2 Thest F5 1 박 G1 Thest F5 1 박 아 으 아 이렇게 잘 했죠 물론 그냥 간단하게 뭐 d2 2로 하셨네요 어려우신 분들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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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7 7 2 2 3 7 2 2 2 2 3 2 3 4 5 5 6 9 9 10 9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3